그리고 우리나라는 언더커버 자체가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엠범방, 잠범방.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위장 수사를 허용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게 주민등록법상에는 이름하고 가짜 주민번호를 갖다가 생성을 하게 되면 법 위반이 돼요. 위장 수사를 하는데 위장을 못 해요. 제 주민등록번호는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언론까지 국민이 알 권리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 걸 갖다가 오픈을 다 해버립니다. 과연 이게 국민이 이런 권리를 알아야 될까요? 주민등록법상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장 수사를 못 한다. 위치의 게임을 더하다. 재식의 밤. 자, 오늘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셜록 게임 안에서 수사의 시작 단계부터 좀 알아봤잖아요. 초동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사람이 범인인지 알아보고 찾아보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혜 씨. 네. 우리 게임상에서는 이 다음, 초동 수사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자, 그러니까 맵 구석구석을 탐험하면서 단서가 모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게임 화면에서는 없었습니다만 내가 모았던 의심스러운 단서들이 다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조합하여서 아, 이런 요소와 이런 요소가 합치면 이 사람이 의심스러워! 이런 식으로 생각의 가시를 뻗어나가서 범인의 윤곽을 좁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셜록 크루즈 챕터원의 추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혹시 게임상에서는 오무색터가 좀 숨겨져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퍼즐을 해야 뭐 얻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게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가 좀 있나요? 퍼즐적인 요소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이 게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NPC들의 대화를 듣고서 그 대화 중에서 유효한 키워드가 뭐냐? 쓸데없는 말들을 걸어내고 아, 이 단어가 수사에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었어. 이런 단어들을 자기가 키워드들을 수집하는 거. 그게 더 재미있는 수사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솔직히 게임의 마지막은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김찬일처럼.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움직이지 마! 이런 대사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특이한 것은 이 게임에서의 범인은 딱 하나가 정해져 있고 그 한 명의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오답, 배드 엔딩 이런 건 또 아니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추리의 어떤 가지를 뻗어나가는 것에 따라서 범인이 바뀔 수 있는 거고 내가 정한 대로 그 범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범인이 아닌 놈을 내가 고문 수사를 해서 범인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나름의 어떤 추리의 개연성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멀티 엔딩이 다른 범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동그라미 나왔습니다. 자, 눈에 거슬리네. 너무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고 말은 맞는데 잘만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NPC들에게서 정보를 얻어서 저기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오지번은 어떻게 찾아낼지 알아내십시오. 오지번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군요. 자, 이제 대화를 엿드는 거예요. NPC에 대화를 엿드는 거예요. 보기에 흉터가 있고 올드시티의 시간인 거예요. 신영주의. 신영주의. 근데 저기서 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는 모자가 지금 토키 사람들이 쓰는 모자예요. 토키 쪽 모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시대상과 여기 공간적인 정황을 좀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중해 쪽 연극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NPC들의 대화를 엿들이면서 아, 저기서 땅을 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구나. 그래서 모집원이 되어서 저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어떤 복장을 입고서 내가 위장을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단서를. 위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군요. 뭐 그런 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업장에 들어올 만한 복장을 입고. 만선상되고 안으로 들어가. 오, 저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퍼즐 하나를 푼 거네요. 그렇죠. 퍼즐 하나를 풀고 이제 사건의 핵심에 다가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변장도 하고 심지어 남의 말 하면 여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추리해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형사 생활을 하셨을 때나 아니면 탐정 생활을 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추리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지금 게임에서처럼 저희들도 이제 범인을 검거하거나 할 때 당연히 뭐 변장 같은 것도 하고 그 주변에 상황에 맞게끔 위장도 하고 다 하는 부분을 해요. 그 설경규 씨 나오는 감시자들이라는 영화 보면은 미행할 때 안 걸리기 위해서 계속 잠바도 앞뒤로 갈아입고 2인 1조, 2인 1조 이렇게 서로 교대하면서 서로 조두 바꿔가면서 어떻게든 눈치 덜치 얘기하려고 몇 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엄밀히 영화지만 그런 식으로 티가 안 나는 무난한 사람들이 미행을 많이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거죠. 그렇죠. 공격대.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 행동대. 검거를 하러 가는 위주로 했었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위장 수사나 뭐 이런 변장 뭐 이런 거 변장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위장 수사가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허용이 안 됐어요. 그나마 허용이 된 게 법이 바뀐 게 불과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법이 바뀌었습니까? 네. 위장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법으로 지금 재정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조주빈이. 햄버빵 장관. 그렇죠.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위장 수사를 허용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문제가 된 게 이제 제가 지적도 했었지만 주민등록법상에는 이름하고 가짜 주민번호를 갖다가 생성을 하게 되면 법 위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언론 매체에서 이 주민등록법은 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은 위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거짓말로 작성할 수가 없다.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걸 언론 매체에서 알려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 엔본방이나 이런 범죄단체, 범죄 분들이 이거를 이제 얘기를 듣고 인증을 요구하는구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그거 인증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위장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장 수사를 하는데 위장을 못 해요. 제주민등록번호는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에서 얘기하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과연 이게 국민이 이런 권리를 알아야 될까요? 주민등록법상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장 수사를 못 한다. 이런 걸 사실 얘기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범죄자를 위한 알 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과연 법을 만들려면 이 부분 주민등록법 자체도 옮길 수 있고 위조 주민등록번호를 할 수 있게끔 위장 수사를 한 한도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좀 미약하게 허술하게 거기에 이제 언론까지 국민의 알 권리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 걸 오픈을 다 해버리죠. 궁금한 게 그러면 형사는 경찰이 주민등록번호를 범죄자에서 알고 있어야 그걸 제시했을 때 이 사람 경찰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걸 알고 있는 건가요? 주민등록번호를 대면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이고 뭐라는지? 누가요? 범죄자에서?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몇 번 문제가 생기고 검거가 되고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이면 그렇게 필터링 가능하죠. 그리고 일단 이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거기에 잠입하기 위해서 그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고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 되는 거죠. 경찰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더커버 자체가 안 돼요. 뭐 침 말 그대로 위장 이거는 이제 한 예로 제가 위장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허점을 갖다가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나라 자체는 뭐 범죄단체 영화에서처럼 무간도처럼 네. 뭐 우리나라에 뭐 많잖아요. 교도소에도 들어가던데요. 영화에서는 교도소에서 우리나라 지배해 막 그게 영화예요. 이게 영화다. 우리나라는 언더커버가 안 되는 꼭. 아니 그럼 형사님. 위장 수사가 1년 전부터 이제 법으로 가능하게 됐다. 우리가 흔히 아는 함정 수사 이런 것도 같이 되는 겁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매매 이용자를 위장해서 들어가서 잡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아 같은 게 아니군요. 그럼 위장 수사가 함정 수사는 또 다른 거네요. 네. 함정 수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마약 수사대에 있었지만 마약 수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함정 수사가 사실 필요해요. 그렇겠죠. 그래야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던지기라고 해요. 던지기 하는 기관 그거죠. 얘 58년 개띠이. 약을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았다고 거짓말하고 C라는 사람이 B한테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사기관에서는 A라는 사람을 검거를 하기 위해서 B하고 서로 이제 검거를 해서 하기 위해서 던지기가 진짜 쓰이는 건가요? 그런 것처럼 마약 수사를 하려면 함정 수사 뭐 위장 수사 당연히 해야지 맞거든요. 현장을 잡아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도 마약 수사에 대해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마약 수사를 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건 있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저기가 안 돼요. 법적으로도 안 돼요. 허용이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게임 속에서는 과연 우리 셜록홈즈는 우리와 같은 어떤 상투적인 오류를 벗어날 수 있었을지 게임 화면을 보면서 얘기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건 뭔가요? 네 이분이 주목을 쥐고 있나요? 네 자 이제 폴이라고 여장 남장 여자예요. 근데 이제 요트 선수이자 전문 밀수꾼으로도 의심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태인데 네 이 사람을 이제 관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몸의 특징들 뭐 팔꿈치 상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지금 이 그 길진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느 정도의 혐의점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자료를 놓을 수가 있는 것이요. 셜록홈즈가 어떤 관찰력을 통해서 물적인 정황들을 토대로 이 사람이 남장 여성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론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게임 속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 가지 지금 직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그 강도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을 이제 탐문을 했었어요. 네. 한 명이 좀 약간 좀 행동 거지라고 해야 할까? 수상한 거야? 수상한 거야? 저희들 말 그대로 감, 촉 뭐 이런 게 건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분을 확인을 하고 저는 이제 얼굴을 봤잖아요. 이름하고 뭐 주인분을 이제 다 이제 수첩에 체크를 해놨었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그 주변에서 강간사건이 벌어졌어요. 오. 강간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 피해자가 물론 이제 사망하지는 않고 이제 병원에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얘기하는 얼굴 형태, 몸, 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검문을 했던 그 친구랑 유사한 것 같다는 느낌이 온 거예요. 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주민록 사진부터 해서 그걸 발췌한 걸 가지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니까 맞다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범인을 검거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초기였겠죠? 오. 오.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사람의 외형 이 사람이 뭔가 갖고 있는 외적인 형태잖아요. 이게 사실 과학 수사의 시작입니다. 관상도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시동 거죠. 그러니까 인체 측정술이라고 해가지고 얼굴을 딱 해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그다음에 이 사람의 모든 시체 조건을 열심히 기록을 남겨요. 왜냐면 이제 이걸 통해서 분류하고 구분해서 과연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이 인체 외형은 뭘까? 아.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우리 머그샷 찍을 때 네. 네. 웃을 수 있습니까? 뭐죠? 시노애락을 없애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인체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머그샷 찍을 때 무표정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게 우리 여권사진 딱 정면샷을 찍어서 이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인체 측정술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작을 했으나 제대로 정확한 과학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인체 측정술의 한계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지문인 겁니다. 궁금한 게 우리가 지문 찍잖아요. 이 조그만 손가닥 안에서 약간 형태로 구분하는 건데 이게 인류가 60억인데 과연 60억 개 이상의 형태가 과연 그 정도의 굴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안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실제로 스페인에서 미국 사람하고 지문이 똑같아서 미국 범죄자 취급을 당해서 고생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런 확률 있죠. 하지만 수월하잖아요. 이게 과학적인 질문을 다 대답을 기대했는데요. 쉽다라고 범죄 현장에 나왔어. 그리고 범죄한 지문이 확실히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 경찰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범죄자들의 지문이랑 일단 비교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똑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랜덤하게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실제 범인을 범죄를 절을 확률이 높을까? 손이 이제 말 그대로 열 개잖아요, 손가락이. 근데 이 손가락마다 지문이 다 틀려요. 그리고 뭐 이제 저희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제상문이다, 뭐 와상문이다 해가지고 지문이 다 이름이 있고 번호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세계적으로 동일 지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100%라고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100%는 아니지만 99,999%까지는 법원에서 이거 증거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100%지 탁은하죠.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 그렇죠. 완벽하진 않지만 왜냐면 이걸 가지고 증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낙관을 열어야 되고 그래서 이 목소리의 지문이 성문이잖아요. 그렇죠. 성문보다 지문이 훨씬 더 법적인 효율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포츠 선수 스포츠 선수 중에도 일환선 쌍둥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둘 다 선수인데 한 명은 S급 선수가 한 명은 예를 들어 B급 선수야. 그러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바꿔서 형 대신 동생이 출전해서 금메달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형제 스포츠 쌍둥이 스포츠인들인 경우에는 지문으로 구분한다.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란성도 지문은 다르기 때문에 지문은 쌍둥이끼리 지문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럼 아직까지 이 지문이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가 유전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던 얘기네요. 랜덤이에요. 그냥 몸 안에 있을 때 랜덤입니다. 랜덤. 이거는 누구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금메달성 쌍둥이는 DNA는 같나요? DNA 같죠. 근데도 지문은 다르니까 랜덤이에요. 랜덤. 지문으로 우유를 해야겠다.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형사님께서 그 사람을 검문하시고 기록을 하셨잖아요. 기록이 정말로 수사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기록을 강조한 사람이 또 있는데 웨젠 프랑스와 위도크라고 지금 현재 프랑스 경찰을 세운 사람이에요. 1812년에 이 사람은 원래 범죄자였다가 범죄 전문가가 된 사람인데 범죄자가 경찰을 세워도 됩니까? 범죄자였다가 범죄를 잘 아니까 공권력의 수사에 지원을 하다가 결국에는 수사하는 공권력을 정말 하나의 정부기관으로 만든 그런 사람입니다. 헬커가 사이버 수사대 경찰이 되는 것 네, 맞습니다. 캐치미 이프캔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유능하니까 좋은 쪽에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도크가 저희가 지식의 밤에서 첫 번째로 다뤘었던 어세신 크리드 오리진 말고 어세신 크리드 유니티의 프랑스 영역을 다뤘던 맞습니다.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때는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주인공이 비도크를 대신해서 뭔가 사건을 수사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게임에 또 등장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연결이 프랑스 경찰이 범죄자에서 탄생을 했다. 초기라는 것도 계속 아까 말이 나오던 그런 일종의 경험으로 누적된 단서들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증거지만 경험상으로 어떤 패턴이 보였을 거고 저런 사람들은 저런 징후 저런 움직임 저런 걸음걸이를 걷는구나 이걸 기반으로 추정을 한 건데 사실 이게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범죄의 증거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보호조치를 하신 거고 그게 맞는 경우가 있었을 거고 틀린 경우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초기라는 게 되게 모호한 것 같지만 결국은 형사의 경험이 누적된 일종의 빅데이터다. 저는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범인은 코끼리로 하고 너는 그냥 내가 봐줄게. 알겠어. 시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정의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리는 왜 한 거예요? 코끼리로 갈 거면 열린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딱 하나 있고 플레이어 너는 명삭한 추리력으로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범인을 상대로 한 판단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죽어있는 이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유족들은 제 가족 누가 살인을 당했든가 했으면 저도 그 범인을 찾아도 죽이려고 하겠죠. 법이 없다면 법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고 과연 그거에 상응하게끔 처벌도 내려야 되고 왜? 왜 선초를 성인 씨가 해요? 선초는 법의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자 저희가 1부부터 지금 2부까지 증거품을 찾고 취조를 통해서 어떻게 한번 범인을 찾아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셜록홈즈 마지막 챕터로 달려가겠습니다. 저 진짜 미세한 걸로 막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흔적이 뭐가 방향이 지금 바로 누가 범인이다 범인은 이 안에 있어 하면서 잡을 줄 알았는데 결말이 좀 열려있네요. 열린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딱 하나 있고 플레이어 너는 명색한 추리력으로 그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추리의 과정에 개연성이 있고 내가 모은 단서가 그렇게 그걸 향하고 있다면 어느 쪽도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인을 만든다 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여러 가지 결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다 각각의 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지의 가질수를 또 늘려주는 것은 이 범인은 나쁜 놈이야 악인이야 반드시 법으로 재단해야 돼 라고 강경파의 입장에 설 수도 있고 그래 근데 네가 뭐 이런 실수를 한 건 맞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범인은 코끼리로 해놓고 너는 이렇게 해줄 테니까 자식이 앞으로 착하게 살아 이렇게 좀 유후하게 온건하게 결말을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엔딩의 붕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크게 용의자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골리아시라는 이름의 코끼리 그리고 두 번째 안경 낀 그 있어요 고고학자 거식 이름 뭡니까 아서 아서 세 번째가 폴 퍼크스 여장 남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셜록 홈드 입장에서 범인이 누군지 너는 범인이라 생각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범인은 코끼리로 하고 야 너는 그냥 내가 봐줄게 실수로 이렇게 돼요 아니 이렇게 되면 이 정의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진을 왜 한 거예요 코끼리로 갈 거면 코끼리는 누가 지켜줍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걸 좀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법대로 하든 선처를 하든 그 부분은 범인을 상대로 한 판단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면 죽어있는 이 피해자는 누가 보호해주나요 왜 왜 선처를 성인 씨가 해요 선처는 법이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인간이 거기 개입하면 안 돼 말 그대로 뭐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만큼 증거를 더 확실하게 찾아내가지고 아 이게 뭐 현실이라고 했을 때 이건 게임상이니까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추론이 나오지만 어찌 됐든 피해자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법대로 하든 선처하든 그 부분에 그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아니 근데 형사님 근데 이렇게 미제사건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꽃길을 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우리 국민적인 관심이 쏠렸던 그 미제사건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해결이 됐다고는 하지만 화사사건도 그 정말 오랜 기업 동안에 연쇄살인사건이고 개구리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근옥 목소리 사건도 있잖아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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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괴 사건도 해결 안 된 사건이 많고 저 또한 마음에 짐을 쥐고 있는 미제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 유전경찰서에 있을 때 살인방화사건인데요 살인방화요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둘이 이제 자취식으로 살았어요 반지하에서 그렇게 살다가 일요일이었는데 아침 8시 10분에 남동생이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아침 8시 10분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한 150m 떨어진 데 편의점이 있었어요 그 편의점에 CCTV가 있어가지고 이 누나가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간 시간이 8시 18분에서 20분이에요 원더커피를 하나 사고 28분에서 30분 사이에 집으로 이제 돌아가요 그러니까 집하고 편의점 거리가 거리상으로 아무리 늦게 걸어도 2분에서 3분이에요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32분에서 3분 사이에 집에 도착을 하고 8시 45분에 불이 났다고 이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119에 그러니까 그 시간 타임은 한 10분? 그 10분 정도였는데 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그런 흔적이 없었어요 그런 흔적도 없었고 옷은 하의만 벗겨지고 위에는 입어있는 상태에서 이불로 덮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만 훼손이 됐었는데 이게 방아가 어려운 점이 불이 나게 되면 일단은 소방차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돌을 꺼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 돼버려요 진보는 다 돼버려요 나중에 이제 입을 뒤집어 보니까 사람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수사가 지금 20년 가까이 돼 가요 지금 근데 그 불에 탄 시체만 보고 살인사건이란 걸 알았다는 거는 불에 탄 시체만 보고 뭔가 자상이라든지 죽음으로 이르게 한 어떤 살인의 증거가 증거가 있었나봐요 아 이제 그 그거 이제 그거는 이제 수사에 대한 부분까지는 얘기하기가 뭐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살인사건으로 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수사를 계속 했었고 20년이 지났는데도 형사님 마음에 지금 어 어쨌든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해결을 못 했으니까요 공소시효가 그러면 어 살인사건 공소시효는 없어졌잖아요 원래 15년이었는데 없어졌죠 아 공소시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을 굳히게 된 계획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이었잖아요 예전이랑 지금은 달라요 평균 수명이 그 법이 만들어졌을 때 비해서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야 솔직히 사람 하나 죽여놓고 이게 인생이 끝나야 마땅한 범죄인데 15인만 버티면 나머지 뭐 몇십 년은 그냥 자유로 살 수 있어 이것도 되게 화가 나는 거고 심정적으로 이거를 확신하게 된 계기가 뭐냐 나름 공부를 해봤더니 공소시효가 만들어진 어떤 법적인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 숨어 다는 시간 자체에서 범죄한테는 뭐 고통이 있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행정인력이 거기에다가 다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살인자놈들을 꼭 잡아야겠다 뭘 봤느냐 장기 미제 전담팀 제일 유명한 게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는 TV에는 그 시그널 시그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 1화 엔딩이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빡칠 정도로 그지 같아요 뭐냐 그 살인자 여자가 있습니다 이제 공소시 15년이 지나기 딱 5분 전이에요 그래서 주인공 김혜수가 딱 다그치는데 이렇게 이렇게 밑에 보고 있다가 보게 되면서 웃죠 웃죠 너네 증거 못 찾았구나 하면서 어 증거 있었으면 이 기소를 했겠지 하면서 초침에 이렇게 열초시 찡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감싸지고 그 절규를 하면서 그 죽은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얼굴이 완전히 흑빛이 된 어머니가 저 살인자 나쁜 엑스야 하면서 절규를 하는데 전화가 와요 국과서에서 아 드디어 DNA 일치한 걸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받고 있어 그걸 왜 이제 전화인 자식아 시계는 이제 12시 1분 넘어갔고 근데 뭐 당연히 이제 다른 어떤 기발한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주차권을 가지고 5분 넘은 주차권을 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소를 못했죠 아니 그게 실화였어요? 실화를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윤석열이 각색을 한 건데 네 두 가지 살인 중에서 하나는 공소시회가 지났고 나머지 하나를 가지고 이제 법정에 세우긴 세워요 근데 그 장면이 그 배우가 연기를 정말 얄밉게 잘하기도 했지만 보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런 나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15년에서 딱 초침 하나가 지나는 순간 어 내가 죽겠어 라고 말해도 아무 죄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거기서 저는 심정적으로 아 살인 같은 이런 중범죄는 공소시효이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을 굳히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도 이런데 직접 수사하셨던 수사관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복장이 터지겠어요 공소시효 때문에 놓치게 된다고 근데 가장 근데 사실 여기에서 미죄사건이라고 뭐 얘기도 살인사건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뭐 그렇게 저기를 하시는데 저는 공소시효를 만약에 한 사건 하나를 더 공소시효를 없앤다면 어린 유괴? 유괴사건 플러스 강간사건 특히나 이제 떼강도라고 해가지고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떼강도요 한 다섯 여섯 명이서 가정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보는 데서 부모가 보는 데서 자식이 보는 데서 윤관을 하고 부모가 보는 데서 자식을 갖다가 딸이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한 부분 때문에 부모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게 참 아주 정말 안 좋은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판사가 기준이 도대체 어떤 기준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잡아서 기껏 형량이 약하게는 뭐 3, 4년부터 해가지고 많이 받은 게 8년인가 그 피해자는 그걸 갖다가 그 피해당한 걸로 해서 자살도 하고 다 그렇게 평생 그걸 저기를 하는데 이혼도 하고 막 그런 게 다 저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은 그렇게 밖에 처벌을 안 받아요 과연 그게 공정한 정말 법 집행일까 그래서 뭐 판사 AI 대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판사가 법 안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항상 법은 늘이잖아요 현상을 따라오는데 늘이잖아요 거기다 지금 더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소명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은 이렇게 길어지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지금 제 생각은 다른 게 정말 저는 뭐 현직에 있을 때부터 얘기를 했었지만 검사 판사들 특히나 판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있는 지구대판소에서 더두 말고 한 달만 근무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장을 좀 알고 가장 일례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지만 판사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아 네 신문에서 봤어요 5천만원 그전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구속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보이스피싱이 구속이 되면서 계속 그게 이제 판례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는 판례를 갖다가 판사들이 다 만들어요 그렇죠 판례를 자기가 본인이 판결을 내려놓고 그 판결에 따라서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전에도 있던 판결을 불밀히 해서 판결에 의해서 그건 정말 아니거든요 바뀌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보수적인 그런 게 너무 이제 틀에 잡혀있다 보니까 근데 계도 씨 요즘 같은 과학 어떤 발전된 시대에 과거 미제사건들 잘만 파보면 대결될 게 분명히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미제사건 전담팀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만들어지면 뭐하나 과거에도 못 잡았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잡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행정 인력도 부족한데 근데 과학기술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제사건이 있었어요 좀 휴학 범죄였는데 일단은 이 범죄자의 DNA는 확보를 했어 근데 이 범죄자의 DNA와 일치하는 범죄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현장에서 DNA 확보했으나 범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제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모든 국민의 DNA를 우리가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이제 지금 유전자 검사하는 게 되게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누가 재미로 본인의 유전자 검사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암에 걸릴 확률 폐암에 걸릴 확률 그다음에 나의 유전자는 어디서 왔고 이게 뿌리가 지금 과학기술로 정말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얘의 이제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까지 다 몇 프로로 이렇게 다니고 근데 이 패턴이 이거를 우연히 이제 다른 거랑 비교를 해봤더니 과거에 그 미제사건의 범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부분이 나온 거예요 이 아이의 할아버지였나 아무튼 이 사람의 이 친척 중에 먼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일치하는 DNA가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경찰이었어요 미제사건에서 걸리지 않은 게 경찰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거를 숨길 수 있었고 경찰이다 보니까 본인이 수습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절대로 걸릴 수가 없는 거였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의 뿌리를 따라서 따라서 찾아서 갔더니 결국 잡힌 거죠 60인가 70인가 그렇게 되셨죠? 네 나이가 되게 많은 거 맞아요 맞아요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 화성 사건도 해결이 된 것이 그 유전자 감식 기술이 발달해서 사실 강해진 거죠 맞아요 이게 권선징악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버름받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사회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과학기술에 가려야 한다 진짜 법적으로 형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과학적으로 도망갈 구멍이 없어진다는 절망감을 주신 범죄에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근데 소장님 저희가 이렇게 어떤 잡는 거에만 치중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많이 나오니까 범죄자의 인권 사실 굉장히 밑감한 소재여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현대적인 의미의 인권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이 완벽하게 보장이 돼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인간의 범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야, 저놈 사람 같지도 않아 뭐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인간이 아니라 그냥 호모사피언스 사피언스예요 그러니까 인간 종으로 태어나면 누구에게든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사실 이 현대 인류 문명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을 보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인권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이 이론은 제도화되어 있고 근데 이 제도는 실제로 어떤 정말 현실적인 사례들에 적용되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권 개념이 현실에서는 충돌하는 지점이 생겨요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데 상충될 때 그때는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현대에 와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선별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흉악범죄자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 이게 사실은 2010년까지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 공개가 2010년이 되어서야 특례법이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범죄자 인권하고 피해자 인권하고 모든 인권은 다 중요한 건 맞아요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면 정말 살인을 당하고 강간을 당한 피해자들은 유족들은 어디 가서 인권을 찾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의 그 인권을 지금도 우리나라는 피해자 사진이나 이런 건 버젓이 올려요 그렇죠 근데 범죄자는 모자로 마스크로 다 가려져요 과연 죽은 사람은 뭐 인권이 없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수사를 했던 형사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제 가족이든 만약 법이 없다면 제 가족 누가 살인을 당했든가 했으면 저도 그 범인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겠죠 법이 없다면 법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거고 과연 그거에 상응하게끔 처벌도 내려야 되고 너무 법이 약하고 처벌도 약하고 미국 같은 그런 선진국가도 주마다 틀리지만 아직도 사형집행을 다 해요 우리나라는 무슨 인권이 그렇게 도도해서 사형집행을 받아도 어차피 집행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피해자한테 무슨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그런 살인자들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근데 과연 그런 범죄자도 인권을 위해줘야 될까요 그들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건 오직 판사하고 검사한테만 반성하죠 살인을 당한 그 피해자 그 유족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써야죠 그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그 서로 다룬 주체들끼리 인권이 서로 상출될 때에는 당연히 피해자의 인권을 더 세심하게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0년에 개정된 특례법 그러니까 범죄자의 신상이나 얼굴을 공개할 수 있게끔 된 그런 법은 진짜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조금 더 정교하게 단순히 인권이라는 원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정교하게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고인이 많이 필요한 문제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어쨌거나 무언가가 벌어진 상황은 피해자는 이게 그냥 사고인 겁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무언가를 기여하거나 노력하거나 뭔가를 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한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는 본인이 의지로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 가해자 같은 경우도 실수였다 우발적이었다 음주였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감형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실수인가 실수라는 건 예측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실수라는 것 때문에 나쁜 일이 생겼다면 이 사람은 이미 나쁜 걸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럼 그거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주 선한 의도가 있었으나 실수로 누굴 죽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생각이 드네요 여러 패널 분들의 각자의 의견을 잘 들어봤어요 범죄자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인권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우리 사회가 정말로 현명한 방법을 잘 찾아서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은 그런 길을 다 같이 한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임적 모든 이야기를 담다 지식의 밤 우리가 탐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빅 생소한 앞으로 등장할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게임을 통해서도 한번 플레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현직의 탐정님이시죠 형사님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제 처음 나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로 인해서 좀 대화가 좀 무거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현실은 원래 게임보다 무거운 거 그럼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하고 싶던 얘기는 좀 약간은 좀 피적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경찰 공무원들의 어떤 고충 그걸 저는 이제 오늘 영화 예시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 범죄도시 만홍성씨 나오는 거 거기서 이제 다른 형사분이 이런 대사를 치대요 이게 실제 형사분한테 들어서 대본화 시킨 거래요 뭐냐 아이고 저희 지금 양말을 3일째 못 갈아 신어서 발이 썩습니다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실제 이렇게 고생하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 또 한번 감사하게 되네요 제일 좀 보는 이야기를 남다 지식의 밤 오늘은 셜록범죄 챕터 1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알아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게임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방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아 이게 인사에요 박서에요 박서철에서 인사 맨날 헷갈려 같이 하면 됩니다 와 근데 이 게임이 이렇게 무거운 게임이에요 그러게요 너무 무거워서 역대급 무거워하고 이게 왜 이렇게 두세가 남녀 문제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거워 무서워 무서워 재사권도 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게임도 태생부터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몰았던 무려 출시 17년이 된 바로 그 게임 던전앤파이터가 바로 오늘의 게임입니다 이게 17년짜리 게임인데 이 17년짜리를 한번 30초내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17년을 30초로 해볼게요 시작 행성이 도착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그림을 도트를 찍으려면 이 시시각을 굉장히 잘 이용해야 돼요 그때 미소녀 게임들 얼마나 정확하게 손을 가리켜서 얘기해야 돼요 아니 저는 기소녀 게임들 링크 몰랐는데 이게 피워지는 이유가 야 사익구 같다 아니 대한민국 왜 이렇게 하는 거 같다 왜 죄송합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다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죠 인류 문명사 거의 모든 것들이 던파들거리죠 네네 던파들거리 성경인 줄 알고 있었는데 되게 어쩐 듣다 보니까 뭐 이상한데 지진원의 디아블로 디아블로 때문에 성경들이 많이 나왔는데 성경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12신이라는 게 성경에서도 근데 이 12신이라는 게 성경에서도 첫 apply to 들 blown 감사합니다.